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존재하는 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로의 목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 봉사회는 최근 제1회 아시아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선교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일 장신대 은퇴 교수는 오늘날은 지역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에 선교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각 교회들은 개교회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